일단 은지 씨는 남편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는데 이 혜경 동생은 인생 바뀐 얘기를 차츰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요즘에 골 때리는 그녀들 한참 하고 있고 해피한 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공과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공사? 아니, 그런데 제가 진짜 열혈 팬이거든요. 다 좋아하지. 진짜로. 혜경 씨가 또 골키퍼로 나와요. 축구할 때 마음가짐이 국가대표 뺨치는 수준이라고요. 너무 진지해서. 진지해. 처음에는 거기 작가님도 그렇고 축구를 못하는 사람들이 점차 축구를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니까 연습을 하고 오지 마세요. 정말 연습 안 하고 갔어요. 안 하고 갔더니 들리는 말들이 너무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찾느냐. 그리고 약간 그 게시판 있잖아요. 게시판을 안 볼 수가 없는 게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게시판. 발이 왜 그러냐. 하차해라. 지적해, 지적해. 그렇죠. 발이 왜 그러냐. 하차해라. 어디다 차는 거냐. 뭘 보고 차는 거냐. 눈은 어디 달려 있냐. 왜 못 보냐. 그럴 수 있지. 뭐 선수가. 그럴 수 있죠. 저희가 어렸을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선수가 아닌데. 약간 승부욕이 자극되고 뭔가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받기는 커녕 반대로 됐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진심과 열정을 다해서 승부욕이 정말. 그게 뭐야. 프로그램에서. 근데 이제 너무 눈치 보지 말고. 네네네. 그 사연 누님은 포지션이 어디에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정확하게 딱 생각했어요. 어디에. 수비? 저는 수비졌으면 좋겠는데. 수비. 아니면 공격수. 정말. 그 골대 바로 앞에서 약간 인자기 같은. 그런. 인자기도 알아요? 인자기 같은. 네. 정말 공이 오는 거 바로 찰 수 있는. 그렇지.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수비야. 수비 괜찮아요. 수비는 진짜. 눈알 못 들어오니까. 지금 우리나라 수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금민재. 민재잖아요. 민재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으로. 게다가 수비하다가 누나는 바로 차면 골대까지 가요. 그렇죠. 몸싸움. 몸싸움 해서 몸싸움. 추구하면. 아마 사부타인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 저는 어머님이 오히려 골키퍼 잘하실 것 같아요. 빠르죠 어머님. 일단 무서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공에 대한 무서움이. 그건 없는데. 여자가 난 축구 오는 것을 반대야. 얼마 전에 우리 KBS 국회하고. 용인에 가서. 게임하는 거 보고. 계속 째려보고 앉았었어. 여자가 그냥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직도 옛날 사람이라. 그게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님인지. 왜냐하면 다칠까 봐. 그렇죠? 그럼 여자는 여자거든. 한창 결혼 얘기 듣다가 축구 얘기하는데 약간 선타오네요. 축구랑 사랑에 빠진 거 아니에요? 축구랑은 사랑에 빠졌지만.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니까. 좋아하는 이상형은. 제가 얼마 전에 구본승 씨가 여기 나온 방송 봤거든요. 구본승 씨가. 어머는 지금은 그것이 제일 많이 안 봐. 아니 그래도.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잘생겼다. 귀엽다. 아니면 순하게 생겼다. 굳이 얘기하면 저는 강아지상? 귀엽게 생겼다. 저랑 그렇게 프로그램에서 짝짝꿍 해놓고. 강아지상을 좋아한다. 선생님은 완전 고양이 상. 네. 그러면 고양이 상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니구나. 라는 걸 발견한 것이. 창으로 느꼈군요. 제가 내 사랑이라 저장했는데 없었어요. 진짜 구본승 님이에요. 구본승 님. 네, 구본승 님. 저는 표범상. 시라소니 같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시다. 딱 표범상이네요. 아이고. 난 지금 얘기 들으면서. 잠깐만요. 쑥 들어서 턱받이 해주는 줄 알았어. 하트 날렸어요. 핸드폰 써? 없어요. 핸드폰 빨리 해서 내 사랑이라고 하다나. 적죠, 우리는. 그래. 해경아. 연락처 좀 다오. 하아. 010. 진짜 이거 적는 거 정말 옛날 사람 아닌가 진짜. 참 뭐든. 딱지 놓는 것도 아주 여러 방편이구나. 그냥 편지, 편지 쓰세요. 그러니까. 싫다면 싫다고 얘기해 다오.